네, 유망기업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하시는지 탐방 기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의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거나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증권사도 올해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두 개밖에 좀 나오지 않은 기업인데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기업인데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기업, 기업명을 아직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네, 이 회사 말씀드릴 종목은 DY 파워라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약 1,500억 원 정도에서 지금 시가총액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14년도 주식회사 DY라는 유압기기 사업부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됐고요. 2015년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건설 기계 장비 유압실린더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의 약 97%가 유압실린더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굴삭기에서 65% 고소작업 그리고 기타 이쪽에서도 나머지 35%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판매처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인도, 유럽, 중국까지 글로벌리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사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가 있고요. 해외 기업으로는 테렉스, 히타치, 볼보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국내가 30%고 해외가 7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고객사, 많은 이런 고객사들을 고루 갖고 있다는 부분이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압실린더 국내 1위, DY 파워, HD 현대 인프라코어나 HD 현대 건설기계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아무래도 글로벌 건설 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 같은데 글로벌 건설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글로벌 건설 시장, 이 회사가 아까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굵직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건설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신흥국으로 지금 광산 채굴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건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네옴 시티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글로벌 건설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에 서명한 이후 지속적인 호환 구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1위 건설 기계 업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기업인데요.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 얘기가 북미 지역에서의 수요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사적 수준의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장의 견조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에 또 미국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테렉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올해 우리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하고 이런 미국 정부의 인프라 지출과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서 수년간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굉장히 좋고요. 모든 게 또 다른 데가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미국과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지금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럽하고 중국을 빼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또 어떠한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네옴 시티가 있겠죠. 중동에 활발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런 일부 신흥국들의 성장이 결국은 중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를 상세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적 드라이브를 지금 본격적으로 건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시장의 성장에 의심의 여지는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멕시코 공장 옆에 신규 부지를 취득을 했는데 이제 최대 주주인 DY와 함께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이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 업체로 지금 또 샘플도 유압실리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회사의 주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 경기 유럽과 중국은 좋지 않지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중동과 인도, 아태 지역 이런 쪽에서 이 수요를 회복할 수 있다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나 신규 광산 프로젝트 등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주식 시장의 온도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가 또 나오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멘텀은 다 나왔죠. 하지만 그 뒷단에 따라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세계은행 그리고 유엔이 추정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계산하면 662조 원이고요. 지난해 추정한 거랑 올해 추정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662조 원은 지난해 추정했던 것보다 18%를 더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URC, 2024가 있는데 URC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독일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150달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주택, 교통, 에너지, 산업 같은 부분이죠. 그러면 대규모 건설 장비가 필요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캐터필러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갈 때 이 회사에 유압 실린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직접적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네옴시티도 언제적 네옴시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자금 부족 등의 이슈로 사업 축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달 4월 30일 사우디 경제부 장관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계획된 규모로 변경 없이 추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확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 조성 사업은 계획상 내년에 마무리되고 이후에 2단계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나 중동의 네옴시티 같은 부분에서는 건설기계 장비 업체들이 내년, 내후년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규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도 건설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내년, 내후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방금 앞서에서도 글로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입니다만 내년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런 자본 비용이 금리 인하가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따른 수혜까지 이런 건설기계 시장 전반에 다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 시티도 눈여겨보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DY 파워, 앞으로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지난해 이 회사 매출액이 4,300억 원, 영업이익이 36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약 5% 증가한 4,5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9% 감소한 33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판가 인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고요. 근데 이 회사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시가총액 1,500억인 회사가 매년 200억에서 400억 원의 꾸준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다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5년 동안 자본이 1,670억 원에서 지난해 2,600억 원을 60% 증가를 했고 부채 비율은 30% 수준이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한 300억 원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재무지표 측정상으로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추정에 대한 부분은 올해 BPS에다가 타겟 PBR을 곱했을 때 저희가 일단 추정한 1차적인 목표가는 18,800원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고 글로벌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이 회사는 성장주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아이 파워 글로벌 건설기계 중에서 스몰캡 유망주를 찾으신다면 디아이 파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건설기계 스몰캡 디아이 파워 재무지표상 안정성이 높다. 목표가는 18,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사 다녀왔습니다. 디아이 파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사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